안녕하세요. 홀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다시 또 주중경기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바빠. 그러니까요. 지난 라운드 주말에 맞추고 바로 또 15라운드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급하게 저희가 또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광주 지난 원정, 인천 원정에서 첫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다잡았던 승리를 막판 페널티킥 허용으로 놓친 거라 아쉬움이 좀 더 큰 듯한데요. 내용면에서는 인천을 압도했거든요. 좋았죠. 이날 경기 전부터 전북전 3실점을 이야기하면서 수비수들에게 육두문자까지 했다. 이렇게 수비진의 각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정효 감독이 논란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게 무실점, 내 마음에는 무실점이었다라고 얘기한 거. 결국 강조했던 게 뭐냐면 수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광주가 서울과의 개막전 이후로 13경기 연속 실점 중이거든요. 지금 광주가 허율을 센터백으로 돌리는 승부수 속에서도 계속 클린시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즌 광주 선전 핵심 중 하나는 역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한 수비였거든요. 수비에 선들리면서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허율의 전환으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고 있긴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익은 정도로 제외하고 큰 분상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포항도 지난 서울장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두 번이나 리드를 잡고 나갔지만 아쉽게 승리에 실패했어요. 포항 최근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세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경기력이 좋았을 때보다 확실히 좀 내려가는 모습.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전술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완델소에 다소 좀 지친 모습이고요. 고비마다 승점을 챙겨주는 정재희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버저비터가 터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았던 세 경기에서도 단 1패만을 한 것은 여전히 포항이 좀 견고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고요. 광주와 달리 포항은 이 공격이 더 살아나야 되는데 침묵을 거듭하는 조르지가 현재 갈비뼈의 통증을 느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안 풀립니다. 허영준, 이호재 카드가 전방에 설 것으로 보이고요. 신광원도 종아리가 좋지 않습니다. 어정원이 그 자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는 계속 부산 중인 상황이라서요. 이 오베르단의 파트너도 고민이 좀 큽니다.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추가 시간 정제희의 극장골로 포항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대결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광주가 올 시즌의 막판 실점이 유난히 많잖아요. 추가 시간 실점만 4번이거든요. 인천전 포함에서. 반면 포항은 무려 6골을 추가 시간에 넣은 팀이기 때문에 90분 이후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광주가 올 시즌 7을 14번의 경기 중에 무려 7경기에서 페널티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킥의 향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기재 외계 논란을 빚은 이정효 감독의 모습 역시 이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광주에서는 수비의 키를 쥐고 있는 허유를 포항에서는 생애 첫 국대에 뽑힌 골키퍼 황인재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김천은 3위, 서울은 9위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김천이 전북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고 서울은 포항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죠. 둘 다 비긴 상태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김천은 꾸준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9경기째입니다. 포항이 지금 무패가 끊긴 상황에서 현재 가장 오랜 기간 무패 중인 팀이 바로 김천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 4무,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지지 않는 습관이 확실히 들어있는 팀. 비결은 단단한 수비인데 무패를 하면서 9경기에서 6번 무실점했고 올 시즌 14경기에서 크린시트가 8번 최다입니다. 찾아보니까 전북 원정 무실점도 2010년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김천이 올 시즌 평균 P슈팅이 10개 미만. 슈팅 자체를 잘 내주지 않고 있고 인터셉트가 213개 전체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 상황이 오기 전에 위에서 공을 잘 끊는다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게 박승욱, 김봉수 두 신병에다가 정통 센터백이 아닌 두 선수로 지금 센터백 조합을 끓이고 있는데 둘이 나란히 선발 출전한 8경기 중 6경기에서 지금 무실점하고 있습니다. 대량 실점했던 서울전을 빼고는 7경기에서 단 1실점. 현재까지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박승욱은 센터백으로 국대까지 발탁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박승욱, 김봉수 뚫어맞다. 서울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난 경기 때 5골을 넣었죠. 서울은 최근에 보면 실점이 많고 어이없는 실수가 많아서 그렇지 득점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링가드가 포항전을 통해서 첫 풀타임 몇몇 장면에서는 EPL 클라스를 보여줬다. 팬들 사이에서 그런 평가가 있던데 김천으로서는 링가드가 중심이 된 새로운 서울을 상대해야 합니다. 경기 간격이 짧아서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근 매경기 지금 실수를 범함하고 있는 백종범에게 계속 골문을 맡길지 측면 미드필더는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윌리안 임상엽을 선발 투입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링가드는 아무래도 두 경기 연속 풀타임까지는 아직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은 경상도 원정 2연전이기 때문에 상경하지 않고 그대로 김천전을 현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중룡 감독은 최근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 않았는데요. 이날은 경기 간격이 짧아서 마찬가지로 서민우, 김민준, 김대원, 이중민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나선 자원들의 투입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김진규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아주 모처럼 김진규, 김동현 중미 조합도 가능해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 이영준, 서울 링가드로 하겠습니다. 김천은 문정까지는 잘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비길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이영준 또는 이중민과 같은 샘포들이 한 방을 터뜨려야 될 것 같고 링가드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폼이 좋고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로 보입니다. 29일 경기로 갑니다. 오후 7시 30분 인천 전영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6위, 울산은 1위입니다. 인천은 광주와 홈경기에서 추가시간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아까 창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재용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악수 논란 이런 걸로 시끌시끌했는데 인천 입장에서 본다면 흐름이 꺾이지 않는 그런 값진 무승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무승무, 폐승무 2승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패배도 1패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쉽게 패하지 않는 인천 특유의 단단함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 감독은 경기력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한 가지 호재는 신진호가 오랜 부상을 싣고 광주전 후반 막바지에 교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뛰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난해 9월 강원전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경기장 복귀전이었는데 지금 이명주가 장기 부상으로 아마도 6월에 매치 이후 7월 정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진호의 복귀는 천군만마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쉰 기간이 길어서 당장 풀타임 아니면 60분 이런 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광주전에서 마지막에 핸드볼 파울을 얻어내는 그런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릴 정도로 역시 신진호가 가진 클래스는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울산은 대전을 상대로 지금 2연패 그리고 3연속 무승을 끊고 그리고 대전전 징크스도 끊는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업을 시켰습니다. 잘했어요. 루빅소는 정말 명품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 국대 주민규가 43일 만에 골맛을 보고 김민우가 데뷔골까지 터뜨리면서 얻은 게 참 많은 경기. 무엇보다 김영권, 김기희 지난 울산의 리그 2연패 1등 공신인 두 센터백 조합이 시즌 최초로 가동이 됐거든요. 센터백이 개개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합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함께한 두 선수가 팀 후방에 안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울산은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오른쪽 풀백을 바꾸거나 이규성 아타루를 우선 투입하는 식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제루소가 두 경기 출장전기 끝내고 돌아오거든요. 확실한 공격 옵션이 생기면서 공격 운영에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고요. 김현수는 무릎 부위를 조금 더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키플레어는 인천 제루소, 울산 루빅손으로 하겠습니다. 제루소는 제주, 그리고 인천 소속으로 울산전 12경기에 출전해서 한 골에 그쳤습니다. 유독 울산의 그런 약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날 복귀 전에서 울산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루빅손은 확실한 울산의 활력 속 다시 한번 감차로 인천의 골문을 열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대전은 강했던 울산에게 마저 패하면서 감독교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연패 포함해서 지금 5경기째 무승인데요. 거의 일방적으로 당한 완패라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감독까지 바뀌었는데 더욱 혼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 모습 자체도 그랬고요. 정광석 대행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수비의 핵 안톤마저 퇴장으로 뛸 수가 없어 더욱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전은 돌아온 캡틴이 울산역 45분 만에 교체된 것에서 보듯이 아직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 울산역에서 복귀했던 오매불만 기다렸던 오른쪽 풀백 강윤성 역시 100% 몸 상태는 아닙니다. 그나마 호재라고 한다면 임덕근의 복귀 울산역에서 멋진 늑점포까지 가동하면서 중앙 쪽에 순통을 트여줄 전망이고요. 슈퍼루키죠. 윤도영이 꽤 괜찮은 경기라고 보여줬다는 점 정도는 호재가 될 것 같으로 보입니다. 안톤이 빠진 수비라인은 이정택이 왼쪽으로 가고 아론이 들어오면 되는데 레안드로 공민형 음라파가 포지나 스트라이커지니 도통 답이 보이지 않는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는 수원FC를 잡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홈 2연승을 통해서 최근 4경기 2승 1무 1패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했는데요. 제주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 그나마 이제 서서히 복귀각들을 재고 있습니다. 임채민 선수 A매치 이후에 복귀할 전망이고요. 이주영도 복귀가 임박한 상황인데 주중 경기는 다소 애매하다는 게 내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득점력인데요. 제주는 최근 9번의 경기에서 단 7득점밖에 하지 못했어요. 멀티 득점 한 번도 없었고요. 제주가 그 9번의 경기에서 3승을 했는데 스코어가 모두 1대0이었다. 그러니까 상대를 무실점으로 못 묶으면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최근 4경기에서 2실점으로 수비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득점 문제는 해결사가 마땅치 않아서 김학범 감독의 고민이 큰데요. 서진수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게 큽니다. 지난 경기 발목 통증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유리조나타는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설 가능성은 있는데 또 다른 공격수 진성욱과 계속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제갈재미는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5대5 정도라고 하네요. 첫 맞대결은 제주의 3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제주의 시즌 첫 승이었죠. 대전이 서력을 노리는 가운데 대전이 보니까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선제 실점을 했더라고요. 반면 제주는 최근 5번의 경기에서 이 3골로 선제 득점을 연결했거든요. 아마 이 기록의 향방이 계속 이어질지 눈길이 가고요. 최근 5번의 맞대결과 2승 1무 2패로 팽팽했다는 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양팀 골키퍼 쪽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대전의 이창근, 제주의 김동준, 두 정상 골키퍼의 세이빙 대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수혜은 5위, 대구는 11위입니다. 두 팀은 주말에 나란히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흐름이 최근에 똑같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연패하고 2연승하고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수혜은 제주원정에서 0대1로 졌는데 장거리 이동, 수중전, 패배 이런 게 많은 경기였습니다. 수혜이 잘 알려진 대로 전반에는 대등하게 싸우다가 후반에 2승우를 투입해서 몰아쳐서 승점을 따내는 식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켰는데 제주전에서는 이승우가 장염 증세로 빠지면서 후반에 몰아치고도 확실한 방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지동원 선수도 장염이고 김밥을 잘못 먹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점점 날이 더워지는 만큼 정말 먹는 거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아르한의 퇴장으로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몰아붙인 점 이것을 봤을 때는 수혜이 확실히 공격 DNA는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아르한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날이 K리그 데뷔전이었는데 후반 교체 투입 1분 만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떤 팬이 장난 삼아서 올린 히트맵을 봤는데 벤치에서 출발하자마자 꺾어서 거기서 바로 끝나는 이런 히트맵이 있었습니다. 아마 선수 본인이 누구보다 느낀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점은 제주전에서 누적 경고로 빠졌던 박철우가 이날 복귀해서 왼쪽 수비를 책임질 전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승우와 지동원은 지금 회복세에 있어서 지우중 엔트리 합류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직전까지 컨디션을 살필 것 같고요. 이승우의 출전 여부는 여러모로 이날 경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승우는 최근 대구를 상대로 3경기에서 3골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뷔골도 대구장에서 났었죠. 첫 댄스가 아마 대구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박창현 감독이 직접 밝힌 대로 요시노가 수원 원정에 동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요시노는 지난 1일 울산전에서 부상을 당한 뒤 약 한 달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요시노는 박창현 감독 데뷔전이었던 전북전에서 정재상의 극장 동점골을 어시스트했고 돌아와서도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FC를 상대로 데뷔골을 넣은 좋은 기억도 있고요. 아마도 벨톨라와 중미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박창현 감독이 퍼 리베로를 활용하는 만큼 센터팩 가운데 자리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대로 뽑힌 황재원은 원래 자리인 오른쪽 윙백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7경기 연속 무패 2승 5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스웹 안대로 쏜 대구 세징리하겠습니다. 2선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두 테크니션의 기량 대결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춘천 송암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전북전입니다. 역시 이날 경기 눈길 전북 벤치로 쏠립니다. 기나긴 싸가를 끝내고 마침내 김두현 감독이 선임이 됐죠. 28일 상견례를 하고요. 29일 바로 벤치에 앉습니다. 준비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벤치에 정식 감독이 앉아있다. 선수단에게 주는 안정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여기에 김두현 감독이 또 전북을 잘 알고 기존 선수들도 잘 알고 또 무엇보다 오랜 기간 선임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상 자체를 다 끝냈다고요. 생각보다 빠른 변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 강원 지금 최상의 분위기입니다. 4경기 3승 1무인데요. 최강 울산을 잡은 데 이어서 잘나가는 대구까지 잡았습니다. 대구전은 극장 승리라 더욱 분위기를 높였고요. 순위도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요. 시즌 첫 경기부터 모인 강원시 공격 축구가 갈수록 완성대로 보이면서 갈수록 힘을 내고 있고요. 이상원에 쏠렸던 득점포도 분산이 되면서 여러 군데 터지고 있고 수비진도 김영빈 가세하면서 이지솔 강투지 이기혁이 번갈아 서면서 이 댑스를 높이고 있고 이기혁이 위로 올라가면서 미드필드진 역시 다양한 옵션을 얻게 됐습니다. 김희석이 최근 또 공격 포인트를 부쩍 올리고 있다는 게 아마 우연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가브리엘과 웰링턴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면서 공격 쪽에 변화를 줄 카드가 많지 않은 게 윤정환 감독의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 큰 체력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북은 김천과 비기면서 두 경기 연속 클린시티에 성공했습니다. 광주전까지 매경기 실점했던 전북은 한 번 물꼬를 트니까 수비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인데요. 김천전은 무려 22개의 슈팅을 허용했지만 집중력 자체가 돋보였어요. 전북 측의 이 끈끈한 수비가 돌아오면서 김두현 감독 입장에서는 이 공격 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거든요. 수비의 핵이죠. 부상으로 나간 박진섭도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합니다. 김태환은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고요. 아마 이 부진했던 티아고와 이영재가 김두현 체제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과 이영재의 만남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송민규는 이번 경기도 집재할 전망이고요. 지난 처음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박원재 대행 부임 후 첫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김두현 감독 부임 후 첫 경기 상대가 강원이 됐습니다. 강원은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패를 거둘 정도로 전북에 강했는데요. 강원이 최근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최근 7번의 경기에서 모두 후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뒷심이 떨어진 전북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일 것 같은데요. 강원에서는 지난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쏘아올린 이상원을 전북에서는 김두현 감독이 가장 잘 쓰는 선수 구자룡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